위의 요소가 있는지를 하면 일단 뭐부터 합니까? 확인부터 해야 되겠죠.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겠죠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 이거는 확인을 해보니까 위의 요소가 있겠다라고 뭐 한 겁니까? 결정을 합니다. 결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역량을 미친지에 대한 평가를 하죠.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쉽게 등급을 매기는 거죠. 그래서 위에도 등급을 매기는 거죠. 최종은 이제 위에도 등급을 매기는 것이겠죠.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것이 이것도 외우더라도 조금 생각해 본 거죠. 일단 뭐야 위에 물질이 등장했다. 그럼 일단 확인해야 되겠죠.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.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사실을 조사해서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등급 정하는 것이 되겠죠. 그래서 확인, 결정, 평가, 위에도 등급이죠. 등급을 결정하는 거죠. 최종적으로 최종 단계는 등급 결정이 되겠죠.